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오늘도 삐딱산정신에 입각해서 주연수 챙겨드릴 텐데요. 수원 장구대학 왕촌님. 식당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듣다 보면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두 시선집중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장구대학 왕촌님이시라고? 장구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 그런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수원 장구대학 왕촌님. 장구대학 왕촌이라는 말. 그럼 북은 누가 치시나? 빨간 이스리님이 뒤통수가 많이 아픈 수요일 아침입니다. 시선집중에서 통증을 좀 달래볼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네, 이 뉴스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촌철님들이 인사를 해 주셨으니까 저도 특별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이 이제 1만 명 남았습니다. 구독자가 99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100만 명까지 이제 딱 1만 명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료 안 내시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 누르고 있다면 100만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100만 번째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누르면 어떡해요. 빨리 누르라고 하셔야지. 네. 1만 명 남았습니다. 태권부위님이 오늘은 유튜브로 좋아요, 구독 누르고 유튜브로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칭찬해 드리고 이 H님이 저 오늘 본방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채팅 쓰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고 해 주셨는데 이 H님 구독은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9만 1번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05님이 시선 집중할 곳이 점점 늘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종배 형님 삐딱한 뉴스도 활짝 웃을 날이 올까요? 네. 꽃은 꽃이고 시선 집중은 시선 집중입니다. 어떻게 꽃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현실도 보셔야죠. 아, 이 얘기는 뉴스를 보면서 활짝 웃을 날이 올까요? 라고 물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꽃을 보시면서 웃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웃는 거는 꽃 보고 웃고 뉴스는?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오늘도 속보를 먼저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들어오는 속보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을 했고 바로 제법에서 검찰로 압송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군가 싶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계엄령 문건 기억하시죠? 하죠. 한때 세상을 떠돌석하게 했던 그 문제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다들 지목을 했는데 미국으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국을 해서 검찰로 압송이 됐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미국으로 도피했던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었죠.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이 사람도 책까지 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중인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5년여 만에 지금 자진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람까지 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귀국해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그때 안 들어왔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뭘 믿고 들어왔을까?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정권이 바뀐 거 말고 저는 못 찾겠어서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 뉴스들 저희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전해드렸죠. 김상한 국가안보실장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보고 누락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행사라고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한미정상회담 국빛만찬 합동공연을 제안했는데 이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이게 무려 몇 번? 다섯 차례 이상. 다섯 차례 이상 보고 누락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이런 후속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갈래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고 누락이 맞다면 이건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안보실장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포괄책임을 묻는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실무선에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진을 문착하는 것으로도 끝날 수 있는데 왜 안보실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왜 같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의 보도로 다시 돌아가 보죠.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 파악한 결과 대통령실이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 파악한 결과 미국 측에서 1월에 친전을 보내서 이걸 제안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한 자릿수 당국자가 열람을 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보고 누락이 지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 누락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초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점이 이달 초에 보고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왜 이달 초에 주목하느냐. 이 대목에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가 나오는데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직전에 사퇴한 바가 있죠. 이게 바로 이달 초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문희 외교비서관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비서관의 사퇴가 다른 건이냐 같은 건이냐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같은 건이라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 시차를 두고 그러면 비서관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건이었다면. 다른 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김일범 의전 비서관의 교체는 다른 사유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면 안보실 안에서 외교 안보라인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라인에서 뭔가 지금 난맥상이 여러 가지로 펼쳐졌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안보실장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같은 사유라고 한다면 왜 시차를 두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시차를 두고 나오느냐.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냐.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김성은 안보실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 바로 경질이 되느냐도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경질이 되더라도 나중에 시차를 두고 경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교 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정비가 있을 것이고 이때 교체가 되더라도 이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은 교체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또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런 뉴스도 저녁에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또 오늘 조간에는 그런 얘기가 담겼습니다. 교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직전에 김성한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본인이 직접 조율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사자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경지를 해버린다? 이거는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한편에서 이런 교체설이 나오는 데에 일각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갈등설. 뭐 이런 걸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저도 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 이거는 제가 볼 때 관성적 분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성적 분석. 네. 왜 그러냐면 이러면 이른바 안보실 안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 파워 다툼.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한 것은 거의 관성적으로 많이 나오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 썰에는 두 가지 점검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김상환, 김태효 두 사람의 갈등설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일정상회담의 목적과 성과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컸고 그게 갈등으로 치달아서 김상환 경질설까지 나왔다.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한일정상회담을 김태효, 차장이 주도를 했고 김상환 안부실장의 입장이 약간 달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일정상회담은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강조했던 거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이 갈등 없고 말고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이전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김태호 차장의 발언력이 세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겠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기 며칠 전에 김상환 안부실장은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동선과 스케줄을 잘 봐야 되는 게 그 시점에서 이미 일본과 큰 틀에서의 조율이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쪽은 김태호 차장에게 맡겼다는 의미를 함께 띄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김태호 실장의 당시 동선을 놓고 본다면 이게 갈등설의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거꾸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상환, 김태호 갈등설은 제가 볼 때는 팩트체크돼야 되는 대상이지 단정할 지금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뒤숭숭하긴 한데요. 시점이 지금은 아닐 수 있다고 제의비가 앞서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죠. 보통 정권 중반기쯤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이른바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대거 당으로 돌아가서 총선에 출마를 내서 이른바 대통령의 임기말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반이 되고자 하는. 이거는 정석, 루트 비슷하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깔고 하는 얘기죠. 조희열 님이 혹시 김성환 실장이 미국에서 의제를 조율할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걸 못 가져온 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상회담을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더 인물의 거치에 워낙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 여부 이전에 외교 안보도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얘기가 돼야 된다. 이게 근본 문제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마저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게다가 조선인 6천 명 이상 학살된 관동 대지진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어린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교육부도 즉각 시정을 촉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허합니다. 공허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의 강한 유감의 뜻을 관찰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 즉 시정을 꺼려낼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제 짧은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오지 않은 만큼 응분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응분의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가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말. 그것도 의례적인 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강한 유감의 뜻을 시정으로 끌어내는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수단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도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시국님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뇨?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럴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뒤통수. 알고 맞는 게 더 기분 나빠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름다운 서울님은 일본은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나무를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벽돌을 다시 얹거나 다시 부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평을 보내주셨습니다. JV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여러 발언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이도훈 대변인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답정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데요. 우선 짓고 싶은 점은 정말 MZ세대가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인지 여부인데 이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가지를 짚어보겠는데요. 첫째, 정책에는 여론도 있지만 이해관계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계산 속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처지에서 나오는 입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이해관계의 평균이라는 건 없고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관점에서 보라고 주문한다? 예를 들어보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청년 노동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목소리만 듣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존 정책이 청년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취약연량 5세로 낮추는 정책의 경우 주 대상이 30대로 청년층인데 극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역시 청년층의 완강한 반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했다는 군면제, 징역세 면세 혜택도 청년층에 맞춘 정책이지만 반응은 뜨악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주문을 했는지 정책을 잘 가다듬어라 그렇게 주문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중간 성장만 놓고 보면 거의 0점이다, 낙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정러식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MZ만이 옳다. 이것도 답정러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반드시 님이 지금까지 그럼 여론 수렴 없이 답정러로 결정하신 겁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는데 답이 좀 궁금하네요. JV타임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김재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찬화통일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여한다고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맨날 실험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이런 말까지 했고 익명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새벽에 들어온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과 대상이 한 명 빠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를 안 했네요.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일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수 우파 진영을 찬화통일한 사람은 정광은 목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이후에 갈갈이 찢겨졌던 우파를 통합을 해가지고 대선에서 단일전선을 만들고 정권 탈환을 했던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을 안 하고 정광은 목사께서 찬화통일을 했다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불경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이 아주 날싸게 지금 어제 비판하고 나섰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졌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무튼 김재현 최고위원은 오늘 새벽 4시 9분에 SNS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출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때 이제 레이저가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의 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거기도 시선 집중해야겠네요. 그리고 용산에서는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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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